대선을 앞두고 제주지역 정당의 선거 책임자들을 초청해서 정책과 공약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성철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안철수 후보 하면 IT 전문가, IT 시대의 개척자, 이런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제주지역 유권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IT 산업 초기에 그것도 보안소프트웨어 업종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장을 개척한 혁신과 개척자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제주지역 공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모범지역 개발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신 건가요? 제주지역에 그동안 구축되어 왔던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용복합적인 전기자동차 인프라,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공지능 혹은 인공로봇 결합하면 충분히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산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모델지역으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진상조사,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그리고 주멀투어 제주 배치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께서 유보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중하다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자기 색깔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보라기보다는요. 정확하게 국가폭력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당연한 입장을 밝힌 거고요. 주멀투어 제주 배치, 한미동맹, 대북문제, 동아시아의 긴장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국가정책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현재 지지도가 그래도 높은 편인데요.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당의 의석수가 조금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집권을 했을 때 조금 지지 기반이 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국정운영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서 여당이 거수기 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당과 국회, 그리고 청와대, 정부가 공론화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최대 공약수의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협치를 운영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 그게 가장 훈련된 후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유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제주도민들께 말씀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이제 좀 정의롭게 돼야 되죠. 실력이 백을 이기는 사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 자기 수선과 자기 실력으로 정치를 해본 안철수 후보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 4월 6일 관원클럽 토론회에서 서울에서 안철수 후보 본인이 제주 감귤 산업에 대한 비전을 말씀을 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있는 제주도에 와서 듣기조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주도를 이해하는 그런 정책을 평소에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를 아는 대통령,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력이 백을 이기는 사회, 제주를 아는 정부, 안철수가 정답입니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